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구두론 아니겠죠 설마? 막 말로? 구두론 아니구요 아 ㅅㅂ 뭐냐? 오버구발이네? 오버구발 실화냐? 어잉? 오버구발 실화야? 어잉? 뭐냐? 오버구발 실화야 뭐야? 어잉? 이거 뭐 어잉? 뭐냐? 홀리따라야 아잇잇잇 아잇잇잇 아 ㅅㅂ ㅈ됐다 아 ㅈ됐다 아.. 개ㅈ됐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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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잣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잣댔다 하핰.. 쐈... 여러분들 쐈습니다 이거 뭐 실화이냐? 에잉? 살..말하구만 형씨 막말로 적당히 하세요 예 형씨 막말로 적당히 하세요 예 바로 됐다 X됐다 아 C 아 링이 X나 많아 C 아 C 못됐다 아 C 아 5분 지났네 쐈다 아 C 싸버렸네 전투 날 부른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아 C 뭐해 아 그냥 여러분들 이겨야겠다 아니 못이겨 저런식으로 하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이 새끼꺼 짜증나게 하네 제 하우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아 뭐야 아 C 해처리 여기다 지웠네 쯧 졌다 이거 너무 늦었어 아 실패 아 실패 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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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러시 오고 있네요 뒤쪽에 있는 마린은 따로 싸울게요 어 얘는 저는 갈게요 제가 갈게요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예 나온 후속차랑 싸우세요 예 나온 후속차랑 싸우세요 얘랑 싸우세요 얘는 얘로 따로 싸울게요 많이 아픈가요 기사대기한테 맞아주시고요 질질 싸우고 있네요 펑크는 안 짓습니까 형씨 도망갈게요 보내주세요 싸우기 싫습니다 갈게요 예 그러지 마세요 마린 안옵니까 마린 안옵니까 마린 오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사대기 또 때릴게요 마린 아프십니까 도망갈게요 제가 갈게요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당신은 질질 싸버리네요 그렇죠 마린건드로 전화 못하네요 그죠 정신 차려야겠죠 그죠 마땅이 죽어버립니다 엑스비가 상당히 많았네 거의 올인성이다 그죠 예 기사대기 우려줘도 될까요 크롭 나가서 싸울게요 질럭라운드 싸워주고요 펑크 안 박습니까 죄송한데 형씨 펑크는 안 박으세요 싸워줄게요 막힌다고 나가지 마세요 찌질스럽게 말이죠 스타게 돌리겠습니다 크롭으로 조져줄게요 나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지 마세요 쪽팔리게 아 이 살벌한 안하런 슈발 운윤 멍 앟 거rance 아 아 Jah 옵지본은 꾸준하게 생산 드라군 1,2,3,4 4게이트 랠리 포인트 바꿔주고 바로 입구쪽에 입구 살포시 좁혀 주고요 그러면서 캐리어랑 하이템플로 동시에 간다고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캐리어 올려주고 아둠까지 살포시 올려주고 무릎 조금 더 할라일럿 정면쪽에 털렛 팔로우스 털렛 너너너너넛 너너넛 무릎 조금 더 씩어주고요 파일럿 파일럿 원몰 재킷 배수구 파일럿 원몰 재킷 라운드 좀더 생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브좀 정면쪽에 하나 배치해주고요 무릎 조금 더 생산 가스 4마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무릎 우산 배치해주고 자 그러면서 업체버로 살포시 정사를 해줘야겠죠 아활라야 아활라야야 올리따라야야 드라곤 이렇게 말을 안들어요 이런 젠장은 다녀석 미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카리어 살포시 오우 시거쓰고 팔라일럿 포팩토리 확인체킷 팔로우 그러면 3플루 르카이브 올려주고 후루고 살포시 중지해줘야겠죠 롤루 셔틀이랑 준비해주고 진로 생산 캐리어 준비해주고 포즈 하나 올려주고 파일로 막히지 말아주고 말아마라 하우 업체바라 원몰 새캐라폴라 해주고 게이트 좀더 늘려주면 좋겠죠 육캐드 같이 늘려주고 셔틀에 사질러 태워주면 좋겠죠 조명 쪽에 배치해주고 상대 4팩토리 현재 털레 보고있죠 지새끼마냥 죽일려고 보지 않죠 숨어주고요 병력 위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숨겨주고 질러 생산해주고 탱크 유도하고있죠 탱크 유도 속지않아주고 라이템블러 사니스톰 치즈번도 풀었죠 어딜 감히 불어하면서 기밤이 후려주고요 돌아가주고요 치즈번도 방하게 주요 안박으면 뒤집니다 뒤져요 기밤이 후려주고요 나가지마세요 죽일려는 러시 아니에요 나가지마세요 나가지마세요 아이씨 도전 치즈번도 치즈번도 아니 mock 감사합니다.